제노님 야소호 닉네임 좀 봐요. 야소호요? 닉네임이 지존 야소호장에 변했어. 야소호 평점이 0.77이라고? 지존 장인이 아니라 어? 지존 병신이네. 지존 병신이네. 자, 이제 여기서 이가 쿨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평타! W로 마무리! W로 마무리! 아앗! 뭐야? 마무리 당해버려야돼! 아앗! 아이씨! 와 세계야! 아! 규! 이! 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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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어머! 제논너바랑 듀오하고 싶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이런 사람들! 지금 바로 당장 제논 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이재현 페이스북 팔로우 하세요! 그런 다음에 최신통점상에다가 좋아요 하고 댓글 하시면은 요 댓글에다가 제가 메세지 달려가지고 듀오 이벤트를 신청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 게이득? 다! 다!